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 혹시 몬이 있는 친구는 안 갖고 준 거랑 같이 쓰는 마샤니를 따로 해주세요. 저 어저께 오빠가 빵 이랑 정말 잘 먹었어요. 저 노래 다 수상하셨습니다. 참진아 축하해요! 참진아 축하해요! 참진아 축하해요! 참진아 축하해요! 너무 힘들어서 제가 웨이커 아티스트가 꿈이거든요. 예빈 채널 채널 채널! 예빈 채널 채널! 예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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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널! 아 내꺼 아 내꺼 아 내꺼 아 내꺼 예스 오늘이 저희 3층이에요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할게요 자 우리 노래만 부를까요? 네 축하합니다 우리가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부를까요? 사랑해 더블클리클 하나 둘 셋 넷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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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더블클리클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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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감사합니다 자 성질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! 지난, TV3주 한류 마치와서 3년 동안 같이 다녀왔는데 오늘이만 커다란 걸 볼 거예요. 8월까지 쭉쭉쭉, 8월까지 다 좋아해 주셨습니다. 나 함께 부른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나의 사랑와 나의 모든 건 매일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 다시 네 맘이 아프지 않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